문자열 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학번을 이용하여 입학 연도를 아래 표기 예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학번에 처음 두 글자를 추출해서 앞에다가 이 공을 붙여서 그 다음 뒤에다 연자를 붙여서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 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안쪽에 인수가 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텍스트는 학번에 가서 두 번째는 몇 글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학번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다가 이 공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이 공 입력하시고 left 함수와 숫자 20을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입력하시면 2024, 2023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겠습니다. 맨 끝에 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m% 연산자,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 연자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첫 번째 left 함수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시스판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다음 두 번째 left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를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되어야 되겠네요. 회원 번호를 이용하여 가입 일자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일자는 연도는 2000 도하기 회원 번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날짜 형식으로 그래서 2000 도하기 회원 번호 왼쪽에 두 글자 그 다음에 다시 월 두 글자, 일 두 글자 데이터를 넣어서 날짜 형식으로 추출하는,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left 함수, date 함수, 어떤 게 좋을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안쪽에 키보드, 이렇게 뭐지? 함수 이름을 타이핑을 다 일일이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날짜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ate 함수입니다. date 함수는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는데 연또는요. 2000에다가 더하기 회원 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left 함수 안쪽에 인수가 두 개가 필요한데 회원 번호에 가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로 닫으시면 연또에 해당한 값 2000 더하기 22를 더해서 2022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신표,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미드 함수를 이용하고요. 미드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인수가 세 개가 필요한데 회원 번호에 가서 신표,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신표, 그 다음 1에 대한 데이터는 다시 한 번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요. 회원 번호에 가서 신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입 일자가 회원 번호의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열 너비 조절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교재 내용의 세 번째 텍스트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보육원 육아 명단에서 주민등록 번호에 앞에 여섯 자리를 이용해서 생료월일에 해당한 날짜를 나타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연습하셨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현재 주민번호가요. 주민번호가 3,4 성별을 나타낸 숫자가 3,4라는 얘기는 2000년생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00년이라고 더하셔도 되고요. 또는 2000이라고 더하지 않고 m% 연산자 문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0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입력하시고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left는 왼쪽에 몇 글자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20이란 숫자와 왼쪽에 두 글자를 합쳐서 2024라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심표 월은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월을 작성할 수 있고요. 일은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에 대한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날짜 형식으로 주민등록 번호 앞에 있는 생년월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연월일 형식으로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문자일 함수 미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계속 같은 문제 같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에 레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미드 함술만을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요. 미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기본 앞에 2000이나 20을 연결하지 않으면 1900이란 숫자가 자동으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따로 1900을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미드 함수에서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를 1, 3, 5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데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져오신 데이터를 가지고 연, 월, 일 형식의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는 1, 2가 기준이어서 앞에 1900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붙어서 198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생부터는 2000을 도하거나 또 20m%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결해서 생년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미드 함수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품 코드 앞에서 네 번째 자리가 1이면 그러면 제품 코드의 네 번째에 있는 자리에 값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텍스트 제품 코드에 가서 몇 번째 네 번째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3까지의 숫자가 구해집니다. 1이면 해피 제가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가요. 1이면 우리는 해피 제가 라고 입력할 거고요. 2라면 참존 제가 라고 할 거고요. 3이면 파랑 제가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1, 2, 3, 4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화면을 확대했을 때 추주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 넘버 미드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중간에 있는 네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 왔고 그 값이 1, 2, 3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일 때는 해피 제가 부터 파랑 제가까지 해당된 위치의 값들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음은 오른쪽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라이트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사원번호의 마지막 문자가 P이면 그럼 사원번호의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일단 추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원번호의 A3의 텍스트 몇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부터 쭉 오른쪽에 한 글자가 추출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글자가 한 글자가 P이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이요. P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P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부장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G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앞에서 작성하셨던 조건 라이트 함수부터 P까지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이름 상자에 IF를 추가하시면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는 잘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로지컬 테스트에 컨트롤 V 하셔서 P 대신에 저희는 G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그렇지 않다면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복사하셨던 조건식을 수정하셔서 True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까지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문자에 대해서 소문자로 표시하시오 변환하시오 라는 함수인데요. 현재 ~~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문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어 C3부터 C5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L, O, W, E, R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 을 있는 B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시 소문자 바꾸는 작업하셨으면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함수를 모든 글 영문을 대문자로 표시하는 U, P, P, E, R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 E,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초과 강의명을 이용하여 강의 기호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강의 기호는 초과 강의명 뒤에 네 글자를 뺀 나머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레프트 함수 그 다음 A3에 입력된 초과 강의명에서 몇 글자 글자수를 구하는데 글자수는 문제 제시된 랜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수를 셀 수 있습니다. 랜이라고 입력하고 A2셀을 클릭하고 랜에 대한 가로를 닫고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볼게요. 그러면 그냥 그 왼쪽에 있는 초과 강의명이 똑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글자를 추출할 때 뒤에 네 글자를 빼래요. 랜을 통해서 글자수를 세웠는데 세어보셨던 글자수에서 마이너스 4를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강의 기호에 오른쪽 네 글자를 삭제할 수 뺀 나머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래요. 맨 앞에 등호 다음에다가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영문은 대문자로 그 다음 강의 기호는 초과 강의명에 맨 끝에 네 글자를 뺀 데이터만 추출해서 강의 기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라고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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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이름을 PRO 라고 입력하시고 PER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가 있는 B3셀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현재 있는 데이터에 영문을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제에서는 세계 클럽컵 축구대에서 전체 문자를 팀명에 대해서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국가에 대해서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팀명 가로 열고 국가 데이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UPPER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팀명을 선택하고 B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팀명이 대문자로 표시가 되죠. 맨 끝에 가셔서 M% 연산자 가로 여시고요. 가로도 문자 처리하셔서 여시고 M% 연산자 PRO PER 선택하시고 국가의 데이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기에서 M% 연산자 큰 다운편 묶어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팀명 가로열고 국가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예제에서는 텍스트 값에서 다른 텍스트 값을 찾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 A열이 작성된 데이터에서 A3부터 A8셀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심표 앞에 있는 글자만을 추출하여 회사명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미드함수네요. 레프트가 아니라 미드함수입니다.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인데요. 몇 글자는 파인드함수를 통해서 글자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미드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드함수는 뭔가를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파인드 입력하시고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면 어려우시면 함수삼이 누르셔서 파인드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심표를 찾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서 A3에 가서 시작위치 어디서부터 찾을까요? 첫번째부터 찾겠습니다.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했더니 5라고 구해지네요. 아래 수식을 복사해 보셔도 구해지는데 이 5는 심표가 있는 자리입니다. 심표가 있는 자리를 구해지는데 저희는 심표 앞에까지만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추출하고자 하는 자리수를 맨 끝에 가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 글자 수를 구하셨고요. 이제 등호 등호 다음에다가 중간에 레프트가 아니라 미드함수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미드함수 입력하시고 우리는 A3에 가서 심표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파인드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만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맨 뒤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심표 앞에 있는 글자까지만 추출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맞게 작성하셨나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음 파인드함수랑 그 다음에 지금 실습할 서치함수는 특정 텍스트를 찾아오는 함수인데요. 파인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찾아오고요. 지금 실습할 서치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된 글자가 있다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엄마표 100일상 차리기에서 공백 앞에 있는 글자만을 추출해서 해사명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백이 있는 위치를 한번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B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서치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서치함수 첫 번째 파인드 텍스트 아까랑 동일하죠. 공백을 한 칸 띄어져 있는 공백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가서 찾을 거냐 A3에 가서 찾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첫 번째부터 시작하여 찾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했더니 달콤한 정원이 다섯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여섯 번째 있는데 6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글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까지 포함한 위치가 구해집니다. 저희는 스페이스는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1 하면 스페이스 한 칸의 공백 앞쪽에 있는 글자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 나와있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등호 다음에 레프트 L E F T 그 다음 레프트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는 것보다 그냥 직접 쓸까요? 레프트 함수 다음 함수 이름 다음에 가로 여시고 첫 번째 텍스트는 엄마표 101상 자리기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셀을 클릭하고 신표 A3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조금 전에 서치함수를 통해서 공백에 위치한 자리 바로 왼쪽만 왼쪽에 해당한 글자수만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셨고요. 레프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맨 끝에 가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이메일 주소와 공백 앞쪽에 있는 데이터까지만 추출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글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문자로 함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